아이고, 오늘 나와서 술 좀 마셨나 본데? 그래. 괜찮아? 기분 좋은데? 괜찮습니다. 아, 귀여워. 남 박사님, 김태 씨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버리고 그처럼 그러더니 먼저 본 거예요. 인사드려. 오순정 협회장님이셔. 아,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의 남편 안궁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 아, 저, 제가 명함을 차에다 놓고. 아,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확실한 명함이 있잖아요. 아,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러니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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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철 씨. 오늘 찐한 현떡 쏘세요. 교수님 남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 씨 교수님 된 거 절반은 궁철 씨 뇌저덕분일걸요? 안 그래요? 그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겸손하기까지. 아유, 또 술 한잔하세요. 일행분 오셨습니다. 정원장님 오셨어요. 남 교수랑 골프 치는 멤버인데 제가 함께 술 한잔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정원장님, 이리와 앉으세요, 네? 네. 아유,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앉으세요. 술 한잔하세요. 맞으셔서 고마워요. 술, 술 좀 해요. 아유, 역시 이게 확실히 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장님 진짜 유능하고 멋있고. 아유아유 없무지 avenues. 아유, 아유. 아유 응. 아유, 아래. 아유, 그녀듬? 아유, 아래에 뺨. 스포츠 Нет. 아유. 아유.